내일 또 오는 거 아니? 오늘 배 한 척 뜨겠는데? 오늘도 출동 이윤희, 후보, 호명대 1행군들만 각종 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에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잡으려고 해요 자기 구역이 있나봐 여기 엄청 많다 이쪽에 몇 마리 잡은 바위야? 5마리 5마리? 나는 마리스보다 뭔가 큰 거 한 마리 잡고 싶어 무슨 마리? 눈치 롤레기가 낫거든요 여기서 과연 잡힐까? 모르겠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날씨가 나빠가지고 거기에 하면은 고등어 정쟁이 하고 그 자리가 여기 인공호체 있는 자리거든요 옆에 그래서 창돈도 가끔 나타납니다 등 쪽에서 꼬리까지 끼워줄 겁니다 등 쪽에서 꼬리까지 이렇게 꼬는 거였어 등 쪽에서 꼬리에 꼬는 거였어 나 얘 그거인 줄 알았더니 다들 이렇게 찍잖아 초보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 나도 어제 이렇게 했거든 등에다가 꽂아서 꼬리까지? 응 비 오고 있어 비가 벗어 오잖아 어? 아직 있네 왜 안 잡혀? 왜 안 잡혀? 어랭 놀래기 어랭 놀래기? 근데 이 정도 크긴 놔줘야죠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감으세요 그냥 막 이렇게 서진 서진 멀리 가서 팔아 잡았네 허머리 오 큰일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장마 수준으로 오는데? 네, 탈벌하게 온다. 이게 로즈말인데, 와 진짜 향기로웠어. 이게 이 밑둥치 보이죠? 소나무처럼 와 대단하다. 진짜 너무 멋있다. 제주도가 아니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수 없지. 나도 이렇게 기르고 싶은데, 하우스 안에서만 가능할 것 같아.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크니. 콜먹는 애 중에 제일 큰 애. 왠지 우리를 비유하는 것 같은데? 콜먹는 애 중에 제일 큰 애. 다! 여기는 애 중에 제일 큰 애. 100% 베이벌. 고마워, 갑시다. 고마워. 이게 메뉴판! 저 어제 시저샐러드 치킨 커리 먹었는데 맛있었고요 이거 버거 4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야채를 진짜 많이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한 샐러드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팔레펜 넣어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먹었던 버거 중에 2개 시키고 나는 못 먹지만 샐러드 고물를 위해 6인원 군만두 시킬거고 샌드위치 먹을거야? 샌드위치! 어제 시켰던게 요거야 햄머스터드 다른거 먹으면 바질페스토 들어간대 그럼 그거 하나 시켜보자 그리고 음료는 나는 콤부차도 좋아하지만 피나콜라다 스무디 난 그린스무디 먹어 난 토마토도 응 응 난 토마토도 잔뜩 이럴 액션이 와우! 완전 비염이! 맛있어 보이네! 임신체고 들어가는 관계로 나는 패스! 아아? 아니야? 아 되게 강한가 보다 알겠어 맛있었어 와 흘러 넘치네 흘러 넘쳐 이 식당 통째로 데려가고 싶다 아 얘 그냥 따로 이게 다 비건이란 사실 비건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 훌륭해 와 어떻게 색깔이 이래 와 색깔이 어쩜 이래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싹둘이 너넨 너무 훌륭해 이렇게 생각나는 소리를 다 합류해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여기 너무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